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심문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에 넣는 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이미 급여 다 지급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2월달에 너무 바쁜 관계로 이제 올려드리네요. 자, 급여에 넣는 거는요. 인사급여에서 연말정산에서 징수환차 환급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사급여, 연말정산, 징수환차 환급금. 그러면 정산년도는 2022년으로 재직자 구분은 재직자로 당연히 퇴사하신 분들을 급여에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재직구분은 재직자로 조회하시고요. 급여정경일이 만약에 2월달 월급주는 날로 설정하시고 만약에 나는 3월에 월급을 줘. 그럼 언제로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3월로 해야 되겠죠, 3월로. 2월달에 월급을 준다면 2월로 급여정경일을 2월 만약에 2023년 2월 28일날 준다면 2023년 2월 8일로 2023년 3월 5일날 월급을 주면 2023년 3월 5일로 급여정경하시고요. 일괄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옆에 급여 적용 연월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면 잘한 거예요. 위와 같이 급여 적용 연월이 잡혀있다면 맞게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급여에 가서 계산할 건데요. 인사 급여, 급여관리, 급여 계산 가셔가지고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2월 28일날 월급 주기로 하고 2월 28일로 여기 설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급여 적용 연월을 그러면 2월 28일로 급여 연월을 2023년 2월 지급일은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계산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하기 눌러도 여기 막 안 떠요. 공지항목의 마이너스로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누르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홍진이 예전에는 분명히 나왔었는데 이제 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급여합계 밑에 이렇게 공제초기액이라고 해서 환급소득세와 환급지방소득세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홍진이 바뀌면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 급여합계에 가면 환급소득세, 환급지방소득세가 표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랑 같은 금액이 들어갔다 그러면 맞다. 여기 30만 1,170원 그리고 환급지방소득세가 30,60원 여기 나왔다면 맞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이거 두 개 더하면 33만 1,230원이니까요.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하다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전표를 끊을 건데요. 인사급여, 급여조의 명세서 출력을 들어가시면 인사급여, 급여조의 명세서 출력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세서가 이 상황에서 지급년월을 2023년 2월로 지급일자는 2월 28일로 한 다음에 저는 보기가 편한 게 지급대장에 새로 출력 그리고 여기서 노스킵이나 스킵으로 하시면 한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 2월 급여대장에 나오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가 8575000 그 다음에 이 재수당을 그냥 묶어서 할게요. 875000 875000 875000 그리고 이 재예금은 실제로 우리 차인 지급의 8337 920이죠. 그 다음에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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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사대보험 그 다음에 2월 갑근세, 주민세 하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죠? 오히려 추징이 됐죠. 추징이 환급이 아니라 추징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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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예수금으로 예수금으로 연말정산금액 197040 1960 을 모아 놓았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환급액이 있었기 때문에 요 이 금액만 더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잡아준 겁니다. 어떤 분이 뭐 미지급금 잡아줘야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갑근세 세금 걷어놓는 거니까 예수금을 걷는 게 저는 예수금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부할 때는요. 우리가 걷어놓은 거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2월분이니까 3월분에 내야 되겠죠. 3월 10일날 그래서 2월분을 3월 10일날 걷어놓은 모든 금액을 모두 재예금으로 납부한다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환급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는 퇴직자를 선지급하고 이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한 경우로 추가로 신고를 퇴직자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퇴직자가 나오면 여기 퇴직자를 더 추가로 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재직자분 황급액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아까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수금을 써줬었죠. 그런데 이제는 황급해 준다는 거죠. 급여 똑같고요. 재수당 똑같고요. 대신에 연말정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황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급여, 재수당, 그 다음에 재예금, 국민, 건강, 고용, 산재까지 고용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예수금도 똑같죠. 2월 갚근세, 2월 주민세 똑같죠.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황급액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황급액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민세 마이너스 그 주민세 19,690원 그거는 공제액의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지급액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급액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공제액의 마이너스는 뭐예요? 지급액이란 뜻이잖아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쓴 거고요. 대신에 이 금액은 좋나요? 안 좋나요? 돈을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연말정산에서. 그리고 가짜로 지급한 거 아직 계정가복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 혹은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재예금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아까 그 금액보다 크죠? 왜 그럴까요? 환급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제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더 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100원이 있는데 원래 10원을 빼면 90원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원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의 공제액 쪽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0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110원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군세, 주민세 납부하는 거는요. 상계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예수금과 가지급금을 꼭 상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제가 잘 묻혔네요.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거 오타를 좀 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차변에 예수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처리 해줘야 되겠죠? 근데 각군세가 2월 각군세는 25만 25만 5,220원이고요. 2월 주민세가 25,500원이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덜 거둔 그 받을 돈 있잖아요. 아직 못 받은 돈보다 이 금액이 훨씬 크죠? 그러면은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제금으로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예수금과 가지급금 상계처리 하시고요.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십니다. 만약 환급액이 많아서 여러 달에 걸칠 경우 천원이랑 백원이 있는데 그 달 거는 백원이랑 십원이에요. 그럼 예수금 예수금 거둔 거 백원 예수금 거둔 거 십원이 있죠? 갑군세 주민세 그럼 연말정산 금액도 똑같이 미수금이나 가지급금으로 하셔서 백원 똑같이 미수금 10원 요런 식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천원이고 백원이니까 한 10달 걸쳐서 해줘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달에는 모자라는 금액을 위에처럼 이렇게 재예금으로 해서 처리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 써드린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분은요. 급여에 산입할 수가 없죠. 원래는 재직자분은 급여에 산입해서 주기 때문에 하지만 퇴직자분은 급여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급 대 재예금 가지급 혹은 미수금으로 해서 재예급 으로 지급 하고요. 납부할 때는 예수금 대 가지급 으로 상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미리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해드려 갖고 죄송하고요. 어쨌든 연말정산 환급금을 만약에 넣으셨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시려면 금액을 이 명세서 있잖아요. 이 명세서 보시고 정확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요즘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뵐게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